한동호 감독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배우분들, 지인들, 그리고 제 쪽 지인분들 많이 와주셨는데요. 일단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 어쨌든 간에 이 작품을 마무리 짓게 도와주신 비엔미디어 짓게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훈역의 손지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 변화 찍으면서 많은 스태프하고 배우분들 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무 쪽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재미있게 봐주시고 다른 게 아니라 일소문 좀 좋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형역의 김민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처음 보는 분들, 그거 전에 같이 찍었던 배워도 같이 있었는데 나름 저희는 정말 힘들긴 했지만 재미있게 찍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보시는 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재미없더라도 지인분들한테는 재미있었다. 정말 재미있다. 꼭 봐야 된다. 그렇게 소문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업다이예요. 미혜 역을 맡았고요. 저희 영화가 조금 야한데 아주 야하게 봐주시기 바라고요. 영화 대박나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이니혁의 윤설희입니다.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감독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영화 재미있게 끝까지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연역의 윤지아입니다. 일단 급하게라도 불러주신 감독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많이 부족하겠지만 재미있게들 봐주시고 꼭 입소문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봉고영의 류일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작품이 첫 데뷔작인데요. 많이 부족하고 연기적인 것도 나중에 생각해보면 참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런 걸 감안해 주시고 재미있게 유쾌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혹시 있으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 관람할 시간이 좀 지나가서 바로 관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